완료되었다는 말은 결코 해서는 안된다. 완료됐다는 말은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될 욕설과도 같다. 우리 모두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야만 하는 과정에 놓여있다. 자신의 진로를 영구적 베타 단계에 묵물무게 한다는 건 아직도 자신에게 버그가 존재하고 자신을 더욱 개선해야 하며 향후에도 적응하면서 변화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. 리드오프만 링크드인 회장 어떻게 나를 최고로 만드는가에서 성장을 멈추면 곧 퇴부하게 됩니다. 전진하지 않으면 퇴부하는 것입니다. 완료상태가 아닌 영구적 미완성 단계 즉 영구적 베타 단계에 자신을 얻고 매일매일 더 배우고 더 일하고 더 성장해가면서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.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중에서 인도하수에서 482. 514. 515. 522.